5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너의 길과 나의 길이 다르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다른데 있을 수 있고 우리는 이 길을 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정한 길은 다른 길이 될 수가 있어요 자문 16장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나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우리가 괴익할지라도 결론은 누가 내시느냐 응답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문 16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마음으로 길을 괴익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는 현장을 우리는 똑똑히 목도할 수 있었으니 그 생생한 증언을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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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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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래에게는 예전의 전체 영업은 이모입니다. 이모님께서는 영업은 네, 아이재을 사랑하죠. 그 로 government에 받았다. 그런지 evidence 주장까지. 그는 가벼운 기록이 있었다. 오사회에 technologian에 대한 수평을 통해 지킬며... 아이재을 통해 교회를 가지고서 내가 보내는.. 제가 보내는 거 같은데.. 그는 그런 얘기가 wsp council에게..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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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서 제가 교주급이었습니다 저분들이 뭐라 말하냐면 목사님 여기 나적의 교계 대표들 그리고 목회자들 한 100여 명이 모여서 셋째 날 집회하기 전 8시에 모여서 그러고서 저한테 말을 해달라고 하고 자기들의 받았던 비전 이걸 선포하는 이런 시간이었는데 우리들은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카메론을 보금화할 뿐만 아니라 세계의 보금화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명해해 달라고 완전 교주해요 그래서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왜 잘못하면 교주되겠다고 나 지극히 평범한 목사의 한 사람이고 부족하게 이를 데 없는 사람이라고 뭐 리더십 많이 얘기해서 내가 그랬어요 이 에이런 목사님 리더십은 조용한 리더십이고 나는 시끄러운 리더십이라고 그런데 이 에이런 목사님의 조용한 리더십이 훨씬 더 파워가 있다고 그러면서 그 에이런 목사님을 칭찬해 주었는데 이분들은 하여튼 여기 그게 다 편집을 하다가 다 안 나왔지만 미국, 캐나다, 호주, 독일 이런 영적 리더들 집회해 달라고 오라니까 시국이 불안하다고 누가 목숨 걸고 가겠어요 그랬다고 그 대목에도 보내면 그들은 비겁쟁이였다 뭐 이렇게 나와요 비겁했다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걸 여기 내전 중이고 시국이 불안하다고 거절했다 그런데 유만성 목사는 5월 달에 와서 이 시국이 불안한 걸 목격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진정한 종이다 막 이러면서 아 높이는데 이거 몸둘바를 모르겠더라고 같이 간 목사님이 목사님이 이러다가 교주되겠어요 지금 가도요 제가 그들에게 느껴진 인상은 솔직히 교주급이에요 제가 가서 얘기하면 다 통해요 그러나 그렇게 될까 봐 나를 교만하게 만들면 안 된다 나를 교만하게 만들면 하나님이 무너뜨린다 그래서 나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리고 이 중요한 시기에 쓰임받은 것으로 나는 족한다 그리고 이제 질문을 자유롭게 한 5명 정도를 받았는데 여러 가지 질문 중에 어떤 분은 막 흥분해 가지고 카멜론에 지금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모든 사람이 많다 왜 하필이면 이 부야 지역에서만 이 보구마 대성회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다른 도시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도 해달라 막 이래서 이렇게 큰 집회를 어떻게 자주 하겠느냐고 이거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고 쉽지 않다 제가 그러면서 그것보다는 여러분 지도자들 교계 대표들 이런 분들이 언제 기회가 되면 호텔에 모여서 2박 3일 세미나를 해서 지도자가 깨어나면 여러분 영적 리더들이 깨어나면 교회를 깨울 수 있고 교회를 깨우면 성도를 깨울 수 있다 성도들은 개념 없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문제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대단히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이 사고와 발상을 고치지 않으면 하나 될 수 없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데 기회가 되면 내가 다시 세미나를 열어주려는 오겠노라고 그리고 약속을 하고 오면서 마지막 날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고 그들은 예배가 그 에이런 목사님에 한 천여 명 모였는데 네 시간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같으면 기절 초평할 걸 네 시간을 예배 8시부터 12시까지 감동과 감격으로 거기에 천당이더라고 여기는 다 송장들만 모였어요 정말 죽어가지고 반응도 없어요 그들처럼 네 시간 우리는 기려봤자 한 시간 2, 30분들인데 그것도 늦게 왔다가 죽도만 맞히면 작살 맞은 뱀처럼 도망갔다가 이게 어떻게 살아있는 예배예요 이런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이 받겠어요 우리 회개해야 돼요 나는 가면은 교회를 깨우는 데는 자격이 없다고 봤어요 그들은 굉장히 성경적이었고 보수적이었고 열정적이었어요 교단연합과 일치가 안 되는 게 문제였지 그들은 7년씩 정상적인 수학을 다 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독일의 영향을 받았고 화란의 영향을 받고 그러면서 신앙이 아주 보수적이에요 우리는 거기 되지도 못해요 네 시간을 예배 드리는데 가장 인상적인 게요 헌금 시간 되면 춤추며 나온다는 거 우리는 오늘 안 하던 또 마지막 주일 때니까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야? 난 또 한 번 있나 싶었더니 그거 돌리면 기분 좋다가 또 헌금 주머니만 하면 괜히 긴장되고 눈꼬리가 돌아가고 눈을 아래로 위로 막 떴다 내리깔았다 막 그러고 헌금 시간만 되면 그런데 그들은 우리보다 가난해도요 헌금 시간 되니까 막 춤을 춰요 막 이러면서 돈을 얼마나 갖고 나오는지 모르지만 쫙쫙쫙쫙쫙 나오면서 여기 앞에서 쭉 배경을 해놨는데 막 춤을 추면서 갖다 놓고 또 춤을 추면서 들어가고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이게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 아니에요? 감동이에요 감동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은 그래 못하더라도 금요 기도했던 한 번 해보려고 금요 기도했던 앞에 헌금 주머니 갖다 놓고 춤추며 나와라 헌금 들고 춤추며 그래가지고 막 춤추며 막 이러면서 갖다 갖다 드리고 주여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돈 주셔서 감사하고 지휘 주셔서 감사하고 춤추면서 나와서 내라 어느 금요일날 그렇게 할 거예요 나는 거기서 천국을 보는 듯 했어요 천국은 이런 곳이 아닐까 우리처럼 냉랭 해가지고 굳은 표정 가지고 반응도 없는 무표정 이러고 앉아 있는 게 이게 무슨 천국인가 지옥 아닐까 지옥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나기를 추건합니다 여러분 생동감 있는 믿음이 되기를 추건합니다 열정적인 신앙이 되기를 추건합니다 가슴 속에 성령이 불타오르는 마음 주체를 못하는 마음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주셔서 먹고 사는데 걱정 없고 쓰는데 구경 다니면서 팍봉 쓰는데 그렇게 감사가 없어요 그들은 우리보다 후지고 연약하고 그런데도 감격과 감동 속에서 막 춤을 덩신을 주면서 찬양을 부르고 조금 이따 한번 보면 감동을 또 받을 거예요 놀라운 일이었어요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비겁쟁이들은 다 안 간다고 그랬는데 유만성 목사는 5월 달에 현장을 보고 가서 또 왔다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오 사명자다 이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우리는 듣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국교회의 위기를 얘기했어요 길지는 못하지만 그리고 한국교회의 연합체의 잘못됨을 지적했어요 당신들의 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는 거 이걸 지속하려면 어떤 자세여야 되는지 이런 건 내가 얻어봐 있어서 코치는 알 수 있겠다 다른 건 본받아야 돼 우리가 가서 가르칠 게 아니고 우리가 가서 배우고 와야 된다 놀라운 일은 여러분 지금 그들의 역사 이래 이번처럼 50여 개 교단과 단체가 하나 된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누가 강력하게 요구한 것도 아니고 우리와 관계된 에이런 목사님이 홀로 외롭게 기도하면서 몇몇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는데 며칠 동참한다고 하더니 나중에 보고가 들어오는데 이제 가기 한 달 전에 한 20개 교단이 연합한다고 하더니만 가기 직전에는 50여 개 교단과 단체로 들었다고 그런데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도 참여하겠다 우리 교단도 참여하겠다 우리 단체도 참여하겠다 이래서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모여서 이번에 전체가 하나 되는 놀라운 일을 행했다 그러면서 감격을 해요 이분들이 막 울면서 이건 전체적인 하나님의 역사였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가 누구의 힘으로 할 수 있겠냐 서양 성교사들이 그렇게 하려다 못했는데 번번이 실패했는데 그런데 여기 가면은 교단들은요 개 교단들은 잘 돼요 제가 지난번 가보니까 장로교단도 종합병원 대학병원을 크게 세우고 대학을 가지고 잘 되고 있고요 순봉교단도 종합병원을 세우고 대학병원을 세워서 하고 있고요 교단 변호자였는데 이 교단이 아주 개교단적이고 배타적인 거예요 누구를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답니다 5월에 가서 들었어요 목회사 세미나 한 100명을 놓고 하는데 그 에이런 목사님이 감동받은 게 이 사람들이 보통 자존심이 강한 사람 아니고 웬만한 사람이 와서 세미나 해도 아주 시큰둥하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인데 목사님 오셔서 세미나 할 때 이들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 걸 보고 저는 감동 먹었습니다 집회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때 검증은 뒤에 그렇게 배타주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선교사들이 가면은 교회를 연합시켜서 뭔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려고 했지만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그러면서 거기에 온 모든 총회장들, 교회 리더들이 흥분과 감동이 돼가지고 주치하지를 못하더라고요 주일 예배를 4시간 들이는데 설교하고 오후에 호텔에 립세션 하는데 거기 그 대표들을 다시 모아서 식사하면서 했던 얘기들 그들의 고백들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아주 큰 짐을 주더라고요 무슨 폐 비슷한 건데 거기다 용어로 잔뜩 써놔서 하여튼 자세히 읽어봐야 되겠지만 그래가지고 목사님은 돌아가시면 목양실에 붙여놓던 일이 제일 잘 보이는 데다가 나가고 들어가면서 이걸 보고 카메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명을 받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짐을 하나 치고 왔어요 놀라운 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 상상하지도 못한 일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은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부족한 종과 성도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 욕이란 역사에 쓰임받는 그 자체가 영광이고 감사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과 내가 아니라도 우리 교회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한국의 우리보다 엄청난 교회들 얼마든지 있어요 아무도 카메론에 와서 그렇게 대형 집회를 한국교회 목사님으로는 해본 역사가 없는 나라예요 별로 내놓을 것도 없는 별볼 일 없는 목사를 하나님이 들어서 주셨다는 데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데 쓰임받았다는 게 감사할 일이고 여러분이 그런 교회에 멤버십으로 있다는 걸 감사할 일이고 감사할 일이 여간 많지 않아요 참 감동적인 집회였습니다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한 사람도 위험에 처하지 않고 정부기관은 그렇게 두려워하는데 저희들은 얼마나 아주 안정적이고 평화롭고 이야 거기서 불기둥 구름기둥의 역사를 또 봤죠 새벽마다 제가 기도하자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카메론 땅에 불기둥 구름기둥의 역사로 하나님이 보호해달라고 새벽에 안 나오는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기도도 안 했고 저한테 고맙다고 인사받을 자격도 없고 새벽에 온 분들이 막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 얼굴 바짝 보시면 머리를 만지고 선 그릇을 바르다 보니까 머리 없는 데만 이렇게 칠해가지고 그 선 그릇을 안 바르는 데는 까맣게 끄슬렀어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안 가렸으면 새카매졌을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시차 때문에 저는 그 시간으로는 새벽 2시 넘어서 일어나요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창문 열고 하늘을 봐요 왜냐하면 날씨가 중요하니까 야외 집회니까 보면 별이 총총해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호텔 경내를 도는데 다섯 바퀴 돌면 5,500부야 이거 3일 동안 열심히 돌았는데 얼마나 운동 잘했는지 맑은 공기 마시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돌을 하고 컴컴한데 나서는데 새카만 비구름이 또 몰려오는 또 선포합니다 구름만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이 구름은 비구름은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태양만 가리는 구름만 있을지어다 아멘 좀 해요 이 믿음 없는 성도들아 그런데 기가 막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야구부서 5장 18절을 믿는 사람이에요 엘리아도 너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도 그가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열려서 비가 왔다 믿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집회를 하는데 집회 도중에 갑자기 빗방울이 떨어지지어다 사람들이 피할 정도로 나는 들어오라 해서 그냥 버티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비는 모질지어다 비는 물러갈지어다 해버렸어요 미치는 것 같지만 거기까지 꼭 그랬다고 벌금 물리는 것도 아닌데 못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냥 했어요 그랬더니만 조금 전에 비가 올림이 막 떨어져서 피할 정도가 왔는데 딱 스톱 해버리더라고요 그러고도 바람이 살살살살 불으니까 얼마나 시원한지 이번에 피서 갔다 왔답니다 여전사님들이 이부동성으로 목사님 우리가 이 좋은 리조트 호텔에 그거 엄청 비싸여 우리 돈으로 깎았는데도 한 10만 원 가는데 그걸 저 여자들 1인 1실로 줘서 그것도 그래서 그러지 말고 저래 가고 2인 1실수라니까 이런 목사님이 아니래 혼자 기도해야 되니까 한 시간 이상씩 기도하라고 한 방씩 주는 거래 이야 그 양반 욕심 참 크대 내가 볼 때는 한 시간씩 안 했을 것 같아 그냥 잠만 펑펑 자고 잠 안 후에 눈만 말뚱말뚱했지 그래가지고 나는 계속 좋은 날씨 달라고 선포하고 이랬는데 우리 전도사님들이 목사님 휴가 온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은 옷들에 이 아름다운 경관에 그리고 집에 가서 은혜 받고 휴가 온 것 같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의 찬송일세 하나님 찬송일세 하나님 찬송일세 교회 전하니까 새벽마다 기도해 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불안한 지역에 갔다고 새벽마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목사님 집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 기도빨이 헛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녁에는 아프리카에서 이불을 덮어도 약간 썬썬하다고 어떤 권사님은 여기 있는 최순정 권사님은 그 추위를 이기느라고 뜨거운 물로 몸을 샤워를 하고 또 자고를 했대요 이삼용 장로님도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세상에 아프리카가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춥지도 덥지도 알 우리는 둘이 자니까 따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온도계가 두 개가 난로가 붙으니까 따뜻한데 저렇게 싱글로 간 사람들은 혼자 그 호텔방에서 자라니까 썰렁했겠죠 이 하나하나가 이 하나님의 섭리 세밀하신 하나님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 이걸 이번에 저희들은 똑똑히 보고 느끼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예수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이렇게 송장들이 모인 것처럼 예배드려야 될까요 찬송에 아무런 맥도 없이 아무런 감동도 없이 해야 될까요 한번 이 영상 좀 봅시다 침 points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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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지가 멀쩡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줄 모른다면 회개해야 돼요 저분 그 넓은 운동장을 손이 발휘해요 이걸로 오는 거예요 이걸로 정장을 하고 하반신이 완전히 없는 지금 찬양하는 저분 저 멀찌감치 매일 집회 때마다 걸어오는 그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주먹을 끌었고 그러나 가까이 만날 기회는 없었는데 주일날 오후에 리셉션을 하는데 거기에 그분이 왔어요 악수를 하고 인사는 나누고 우리는 급한 발걸음으로 옮겼어요 에이런이 왔을 때 물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고 목회자래요 나는 집회 때마다 그분이 이 두 손을 가지고 발 대신 걸어오는 모습을 봐서 이거는 내 성이다 그러니 200불을 줄 테니 전달해 주어라 그러겠노라고 하면서 저 목사님이 목회도 잘한답니다 그리고 보조목회자들 부교육자들 몇 명 거느리고 목회를 할 정도로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고 그러면서 책을 두 권 갖고 와가지고 주는 거예요 저 목사님이 쓰신 책이라고 나는 실력이 딸려가지고 우리 한글은 잘 읽겠는데 그건 못 읽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설교하고 김우찬 집사님 그래도 유학 반대 내가 주었어요 이걸 서머리 해와라 그래서 그럴 정도예요 이 사지가 멀쩡한데 우리가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온 몸과 온 정성 다해서 예배하고 찬양하지 않는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범죄예요 죄를 행하는 거예요 저는 십 수년 전에 아프리카 보금을 위해서 남아공에 신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남아공은 그래도 비교적 환경도 수준도 높은 데라서 거기에 난민들이 왔을 때 콩고 난민 등 이런 난민들을 신학교에 수학을 시켜서 다시 재파송하는 이런 시도를 해봤지만 그건 요원했고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나는 이 카메론을 접하면서 앞으로 카메론을 아프리카 보금의 전략기지로 삼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됐고 우리 교회와 앞으로 계속적인 관계와 교제를 통해 카메론을 통해 세계보금화를 하게 하는 이런 위대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돼요 아마 가끔 카메론을 제가 가는 일이 발생도 할 겁니다 지금 아프리카 검은 대륙은 중북부는 이미 중동에서 모슬렘들이 오일만 일을 가지고 밀고 내려와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모슬렘화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중남부 쪽에는 기독교가 우세한 쪽인데 여기서 부흥을 일으켜서 밀어올리지 않으면 아프리카 대륙은 모슬렘화돼 버리고 맙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셨고 이 요긴한 일에 우리 교회와 부족한 유목사를 쓰신다는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이 40여 년 전에 보여줬던 그 환상 이게 이루어지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 실수가 없는 분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시다